먼 친척의 결혼 추기금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일단 그 전에 사연자 어머니께서 오윤선 교수님 아주 열성 팬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의견을 아주 꼭 듣고 싶으시다고 하고요. 일단 그 아버지가 아주 먼 친척 결혼 추기금으로 20만 원이나 보내려고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모바일 청첩장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 계좌번호로 추기금 20만 원 좀 송금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사연자도 아무리 봐도 신랑 신부 양측 모두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길래 20만 원씩이나 하시려고 하냐 싶어서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증조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촌수로 따지면 7촌이래요. 그렇다고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몰랐는데 이 정도면 거의 남 아니냐는 게 사연자랑 사연자 어머니 입장입니다. 게다가 가족 누구도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이 결혼식장에 직접 가진 않을 거여서 솔직히 추기 안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5만 원도 10만 원도 아니라 꼭 20만 원을 보내야겠다 싶니다. 지나가다 마주쳐도 모를 먼 친척인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버지입니다. 이 녀석 이거 이거 띡! 야 백다해 너 이 녀석아. 우리 상암백 씨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7촌이든 8촌이든 우리 상암백 씨는 다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지 옛날에 그 뭐냐 백제 시절로 올라가서 말해 그 일대주 할아버지가 의장왕이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 사우나는 아니겠구나. 아무튼 다 했어. 군소리 말고 너 빨리 엄마한테 이거 송금하라 그래 동그라미. 아 역시 저는 우리 박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자 딸이 아빠 우리가 무슨 해병대야? 아무리 본관이 같아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 거야. 무려 나랑 7촌, 7촌. 7촌이랑 피가 1리터라도 섞였겠소? 아빠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한테 돈 좀 써. 진짜 이 인간도 웃겨. 정 그렇게 궁하면 우편으로라도 보내든가 모바일 청첩장인데 이거 무슨 이이시면 안 돼. 송금 안 돼, X. 자 일단 교수님부터 갈게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들은 친척관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 할머니, 여동생, 아들의 아들. 이게 7촌인지 저는 계산을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같은 한민족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저분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갖다 반드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예컨대 이전에 정조 할머니의 여동생이 자기가 어렸을 때 물에 빠졌는데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든지.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0만 원 줘야죠. 20만 원이 아니라 그건 50만 원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상암백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백시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저도 알고 있는데 고려시대 따지고 이렇게 된다면. 글쎄, 저런 식으로 친척들을 다 챙기게 되면 나중에 가정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조금을 갖다가 어떤 추기금을 갖다가 보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꼭 물어보십시오. 왜 20만 원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 우리 지금 친족의 범위가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증조 할머니의 여동생이면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결혼하는 바람에 엮인 거잖아요. 인척이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인척은 사촌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우리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남이네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가족들, 친족들 생기는 거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프라이드로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걸 아는데 그래도 너무 멀습니다. 그분한테 설명드리세요. 제발 저기 사건 반장의 변호사가 거고 우리 친족 아니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온갖 경조사를 다 챙기세요. 저는 사실은 애매하면 본인 금액이 있을 거예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애매하면 가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지금 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0이나 5가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게 칠촌이든 구촌이든 남이든 간에 친구 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사연이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한테 사연을 더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아버지 무조건 왜 칠촌한테 20만 원 하십니까? 이거는 좀 아버지 결정할 부분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제 나름대로의 돈은 있습니다. 예컨대 양원부, 앵커. 100만 원. 아니요, 제 금액이 있어요. 얼굴 딱 보면 금액이 떠올라요. 그런데 만약 옆에서 왜 양원부한테 50만 원 하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강요하냐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제가 잠깐 봤는데 모바일 청첩장일 때는 무조건 3만 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이건 남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단 김JH님 그럼 뭐 사촌이면 200만 원 하시겠네요 하셨고요. 카페님 5만 원만 보내세요 5만 원만 하셨습니다. 아춘님 그 돈으로 가족 외식하셔요 하셨는데요. 새벽님은 그래도 형편되시면 그냥 주셔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